Q. 관객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. 시드니 폴라 그래, 영화 만든다. 어떤 영화를 만들까? 유령 경찰? 국도 위에 한 남자가 나타난다. 칼을 한 손에 쥐고. 잠깐만 다시. 총을 한 손에 쥐고 도로를 걷는다. 좀 지루한가? 자동차. 차종이 별론데. 색깔은? 어, 헐 낫다. 원신 원컷으로? 에이, 아니다. 나누어 가야겠다. 한 손에는 권총을 쥐고 운전을 하고 있다. 차가 딱 서고. 멋지게 내려서. 트렁크로 가서 트렁크를 열면? 죽인다. 나이스. 나이스 좋아하네. 그렇다. 그렇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